제가 10년째, 11년째 요정 키우고 있는데 실패가 없었어요. 11년 동안 한 번도. 와, 무슨 비결이 어떻게 되세요? 비결이 없어요. 센터에서 할퀴준다고 하면 돼. 그럼 600원이요. 600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키우고 얼마예요? 저는 강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딱 보니까 이거 딸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육을 키우려고 하는 딸기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게 딸기 모종입니다, 모종. 아, 모종이요? 네, 육류.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모종으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귀농한 지 11년째 됐는데 10년 전부터 했죠. 땅에서부터요, 땅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노지모를 육류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은 과육도 하시고 모종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훅 치고 들어가는 질문이라 좀 그런데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됩니까? 육류 돈은 목돈이 들어오고 과육 생산하는 것은 계속 돈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거든요. 같은 평수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육도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모종을 하시는 이유는? 모종을 잘 키우면은 집에 더 잘해요. 모종이 잘 돼야 과육이 생산할 때요. 그것도 부부의 노력으로 다 하세요? 그럼 총 몇 개 하우스를 하고 계신가요? 총 통수는 8동이죠. 200평 짜리 8동을? 여기는 170평 정도 돼요. 그거를 부부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바쁠 때만 동네 아주머님들 몇 분 모시다가. 수확기 라든가. 수확기 라든가. 수확기 라든가. 수확기 라든가. 입작업 해 줘야죠. 재배동도 입작업 해 줘야 돼요. 입작업 할 때. 그때 한 대여섯 번 쓰고. 이틀 정도. 언제가 제일 바쁘세요? 딸기 농사 하신 분들은 1년을 12개월로 벌은 것이 아니라 14개월로 가요. 언제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언제 쉬세요? 네. 툼툼이 안 하셔야 돼요. 이럴 듯이 이럴 때. 육류가 다 끝나고 지금 재배동 준비하거든요. 거기서 그럴 때. 며칠 쉬고. 집에 끝나고 며칠 쉬고. 그때밖에 없어요. 창사하는 감옥이에요. 딸기 농사를 한 다음에. 난 못 하겠어요. 딸기를 딸기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딸기는 올해 내가 수확기 라든가 들어가면 바로 그 해에 돈이 나와요. 네 그렇죠. 9월달에 정식하면 늦어도 12월달 되면 돈이 나와요. 기능한 사람들이 멕시코 부자고 모르겠지만 금방 돈이 회전되잖아요. 그래서 딸기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모종은 선생님이 100% 다 사용하세요 아니면 판매를 하세요? 여기 80% 판매. 20%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고.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전에는 이제 내가 타지에서 많이 가져가셨는데 올해는 관내에서 거기도 가져가요. 우리도 이제 자금력도 부족하고 일수도 부족해서 옆에 좀 비어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했거든요. 올해는 그냥 비어졌어요. 아 그래요? 일수도 없어요. 이것도 진짜 죽점 사기로 했어요. 억지로 이것도.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씨 뿌리면 클 거 같고 그러거든요. 이건 씨가 아니에요. 이것은 줄기로 맞아요. 고구마 아시죠? 네네네. 고구마는 줄기 심어놓으면 또 줄기에서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네네.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여기 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절차에 어미모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꽂으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어미모에서? 네. 어미모에서. 차근차근.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단시간에 꼽아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는 걸 보고 꼽아주시나요? 아니면 꼽아 놓으면 뿌리가 나온가요? 뿌리가요. 그 설탄만큼. 그 깨알만큼 나와요. 그때 꼽아주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꼽는 거죠. 꼽고 병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모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죠. 그 모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100%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지막쯤에 병균이 와서 그게 관건이군요? 6월달, 7월달까지는요. 어느 육변장을 가도 다 살아있어요.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는. 어느 육변장을 가든지 보면 다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이쁘게. 그런데 8월 초부터 시작해요.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말까지 보면 순간적으로 막 팍팍 가버려요. 9월 초부터 해요. 근데 그 직전에 그렇게 병이 오는 거예요? 직전에. 한 달, 한 20일 남겨놓고 죽기 시작해요. 갑자기. 한 방에 가버려요. 쉽게 말해요. 속된 말로. 폭단평이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 모종은 황지가 잘 자리거든요. 그래서 병이 갑자기 칠팔되면 죽는 거예요. 또 새끼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새끼가 나와요. 이렇게. 이걸 꽂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분을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양분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딸기는 꽃이 피어야만이 예배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양분이 많으면 안 돼요. 상식하고 반대네요. 양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약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놈들은 보시면 이 줄기와 이 줄기가 다르잖아요. 네. 두께 자체가 다르네요. 네. 이런 양분을 줬을 때 두께고 이런 양분을 줄였을 때 두께고 이런 양분을 줄였을 때 두께고 양분을 줄여야 죽여요. 양분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가지는 어디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시나요? 이게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다시 빼 가지고 네.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다시 여기다 이 포트에 심어요. 포트 심어서 겨울을 보내. 그럼 돈 들어갈 일이 없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냐면 이것이 이것이 지금 종자라는 것이 A와 B와 합쳐서 C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두 종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세월이 한 4년 정도 오전 정도 지나면 종자의 특성을 잃어가. 그래서 4년에서 5년 되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 삭고 하죠. 아 다른 곳에서 그것은 도 기술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세 군대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무균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고 우리가 농민이 하기에는 시설이 안 맞죠. 이렇게 시설이 안 돼요. 무균 처리하는 데서 종자를 만들어서 1년 2년 지나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설은 딸기하는 시설하고 많이 다른가요? 거의 똑같은가요? 다르죠. 달라요. 어떤 부분이 딸기 시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 윤미동은 이것이 있잖아요. 자멸판이 있어야죠. 자멸판이 옆으로 따로 있군요. 따로 있어요. 우리 강진도요. 한 5, 6년, 7, 8년 전까지는 윤미동이 잘하지 못했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기술도 없고 제 보기에는 그래야만 지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진군의 최영전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박사님이 딸기 예술은 윤미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군에서 보도를 받고 해가지고 자가윤미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이 포트가 지금 18포트라는 건데 최 박사님이 연구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아 최 박사님이? 최영전 박사님이 최영전 박사님 그래서 이 포트가 처음 윤미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처음 윤미하신 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이 간격이 넓어서 병군이 들어와요. 병이 아 간격이 넓어서 이 간격이 넓어요. 이 간격이 다른 것 다른 포트는 이 포트가 6개가 되어있어요. 구멍이 그러니까 좁아요. 일반 보정판처럼 조그맣게 단 이것은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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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 포트를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방제는 어떻게 해주세요? 방제는 무인방제 있잖아요. 무인방제 약품은 어떤 약품인지 공개소 가능하세요? 그것은 내가 공개 안 해도 농사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러시군요. 가장 기초적인 약을 기본적인 약을 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얘네들은 토양은 어떤 거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혼합상토 혼합상토 그냥 일반적으로 편한 거 네. 이 정도 시설을 갖춰야 되겠네요. 하려면 이 시설도 안 좋은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은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더 좋아져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강진군에 처음에 박사님께서 사근받아서 오신 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 정도도 좋다고 했었죠. 그때 땅에서 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육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거 수경재배 육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방, 경상도 지방이 발전이 빠르거든요. 가보니까 밖에는 하나를 더 세워. 파이프로 더 세워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하지만 밖에는 차광망 밖에는 차광망을 걷었다 펴다 이렇게 만들어요. 시시 때때로 걷었다 펼 수 있다 할게. 우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얘가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이죠?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어쩔 때 그걸 닫아주고 어쩔 때 열어줘요? 이게 딱 유명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온도거든요.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온도를 낮춰야 돼요. 한 여름에 낮춰야 되는데 우리 비닐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닐을 딱 걷어 여기까지 걷어. 비닐도 걷어져요? 네. 신기하네. 비닐을 걷고 밖에 차광망을 씌우고 그럼 뜨거운 공기는 나가고 나가고 그늘이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온도가 사고도 정도 떨어져요. 거기다가 미스트라고 미스트라는 뭐냐면요. 가습기 네. 가습기 형식이 있어요. 그것이 틀어져요. 천장도 널리고 미스트도 흐트러지면 한 사고도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30.1 보다 할 때 그 사람들은 26,7대밖에 늘어납니다. 25,26대밖에 25,26대밖에 시설비는 대신에 엄청 많이 들겠어요? 많이 들죠? 대신에 뭐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러네요. 온도관리가 되니까 온도관리가 몇 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좋아요? 원래는 2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25도 이상 어떻게 25도 이상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한여름이면 바깥 기온으로 이 아래 밖에 아래 온다고 40도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그 40도에서 버텨내는 거죠? 그때 물 줘도 안 늦어요. 과습을 하면 의식 신호를 잘 안 줘요. 다 끝나갈 판에 그때 신호 안 줘요. 쉽게 가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삼사기 됐을 때 신호 주듯이 그때 절대 과습이 되면 안 되겠네요. 과습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은 물 주는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흠뻑 절을 정도로 흠뻑 절을 정도로 과습이 좀 무서운 거고 네 과습이 무서워요. 모든 병의 원인은 딱 이런 과습이에요. 아 또 그렇군요. 모든 병의 원인은 과습이에요. 팔고 싶으라고 과습이에요. 작년같이 장마철에는 그냥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습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위에 있는 펜으로 그렇군요. 바람 잘 부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기도 해요. 환기를 잘 시켜서 그러려면 너무 밀식이 되면 또 바람이 안 통하니까 적절히 순을 또 골라주고 24구짜리 하시는 분들은 누워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 뒤에 24구예요. 이 정도구나 더 커요. 크게 되면은 다 큰 건가요? 지금? 이것도 너무 큰 거예요. 한 번 정도가 딱 좋은 거군요.